안녕하세요. 렉스토어 킹캐레입니다. 오늘은 현대 경차죠. SUV형 경차. 현대 캐스퍼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 원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긴 거 선택을 해가지고 위에 툴레 마찬가지로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와 루프박스를 장착을 해놨어요. 그래서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자전거 캐리어부터 여기 598 프로라이드를 작업을 해놨고 지금 이 캐스퍼 차량을 주문하실 때 보면은 이 휠이 정말 예쁘잖아요. 사실 저도 돈 더 주고서라도 이런 휠을 하고 싶은데 이 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신다.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뒤에 이제 예쁜 스포일러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스포일러가 장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스포일러를 트렁크를 열었을 때 스포일러가 많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열리잖아요. 자, 이 자전거 캐리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앞이고 이게 뒤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장착을 해놨어요. 이 뒤에가 더 길거든요. 그래서 원래대로 장착을 해놨으면 얘가 뒤에 기니까 이 스포일러랑 간섭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풀러서 여기 마운트를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억지로 장착할 수 있지만 별로 이렇게 안전에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, 자전거 캐리어를 뒤로 거꾸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툴레에서 나오는 598 프로라이드 알루미늄으로 쭉 되어 있고요. 분채도장, 검은색으로 파우더 코팅이 되어 있는 분채도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다이얼 이용해서 쉽게 프레임, 자전거 프레임 있죠? 다운튜브라고 하는데 프레임을 이걸로 딱 잡아주고 앞뒤 바퀴는 이제 스트랩으로 이거 있죠? 이걸로 휠을 딱 잡은 다음에 이 스노우보드 이렇게 버클 같이 이렇게 더 세게 고정해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풀 때 풀 때는 여기 눌러서 스트랩 풀어주면 되고요. 자, 여기는 여기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버튼 바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죠. 이게 경차지만 그래도 SUV형이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자전거를 들어서 바퀴를 먼저 얹혀준 다음에 프레임을 여기다 꼽아주고요. 여기서 돌리기가 좀 약간 어렵잖아요. 근데 돌리는 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이쪽 보조석 방향에 장착을 해놨고요. 여기 운전석 쪽으로 쭉 한번 보면은 여기 다음 뒤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? 자, 자전거 캐리어 달아놨고 자, 루프 박스 받침대 위에 잘 올려놨는데 자, 이 손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옵션이 있는데 티볼트 옵션이 있어요. 그걸 사용 안 하셨다면은 이 박스가 한 이 정도까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바깥으로 나와서 안 예쁘잖아요.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었어요. 그런데 원래는 이 가로바 자체를 이렇게 집게 위 안쪽에 돌리면은 집게가 쭉 해서 가로바를 딱 물어주는 형태인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죠. 티볼트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집게로 사용했을 때는 이 풋이랑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 집게가 이쪽을 집거나 아니면 이 안쪽 이 풋을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런데 너무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기는 자전거 캐리어랑 간섭이 되고 바깥으로 하면 너무 빠져나오잖아요. 그래서 티볼트 옵션을 사용해서 약간 중간 형태에서 타협을 해서 여기에서도 보기에도 또 안정감이 있고 자전거 캐리어와도 간섭이 없게 잘 안착을 해놨어요. 지금 이 루프박스는 포스 XT 스몰 사이즈 네 스몰 사이즈 가장 작건데 이거의 특징은 포기 뒤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. 굉장히 넓고 앞뒤로는 좀 짧은 그래서 이런 캐스퍼 차량이라든가 경차에 아주 잘 맞고요. 우리 콜로라도라든가 픽업 트렁 그 상단이나 아니면 적재함에 따로 장착했을 때 아주 좋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포스 모델 옆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앞뒤가 굉장히 짧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몰, 미디움, 라지 그렇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 미디움으로 가시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지고 폭은 좀 더 좁아지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열림 여기 보면 열쇠를 열어서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여는 방식이고요. 그리고 여기 무광으로 무광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이 경차지만 SUV형 경차이기 때문에 여기 오프로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무광으로 쭉 처리를 해놨죠. 이게 오프로드에 가게 되면은 막 돌 같은 거, 흙 같은 거 막 튀기면서 이런 도장면에 막 부딪히면은 아무래도 도장이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무광으로 트림이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컬러 무광 컬러랑 또 아주 잘 어울리죠. 그래서 이런 차량이랑 SUV형 차량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장착을 해놨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나는 캠핑 주로 하는데 이런 박스 쓰고 한쪽에 어닝 있죠? 어닝 같은 것도 장착해서 쓰시면은 캠핑 가서 그늘막 사용해서 아주 또 재밌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이상 오늘 현대 캐스퍼 차량의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, 루프박스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장착한 거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. 다양하게 또 세팅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